아 그리고 유병헌 씨가 유진호 그러니까 위 할아버지하고 사촌 가야 돼요. 유병헌 씨 유병헌 씨. 아이고. 아 이거 이게 기계유 씨죠. 우리 원조에도 기계유 씨가 있어요. 내가 그분인데 처음 알았어. 이게 월도잖아. 한 차 쪼개면. 야 유재숙 여사님 아버지름도 밑에 써줘야지. 여기다 쓰는 거. 여다 쓴 게 낫겠다. 거기 있네 뒤에. 아버지 쓰고 아들들 줄기를 한 명씩 딱딱 쓰고. 형님은 이제 재단이면서 글씨만 많이 써줘도 되겠다. 거짓말고 형님 용돈벌이로 봉사로 붓글씨 써줍니다 이러면 안 돼. 지방세. 응. 한자로 주소가 견주하야겠다. 한자. 네. 열도 되고. 견주하야 황한 열도 돼. 아 끝에 이거 한자가 돌림이구나. 응. 아.